이 기회는 왜 이래? 이 기회가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적하지 마고 일 벌렸다 하며 사고 괜찮아 난가 그 하나의 뱉으면 너를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널 참아는 거니 뭘 참아는 거니 사실 알아야지 대체 어쩌자는 거니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여 아이는 기여 가슴을 위여 근데 내가 원래 근데 근데 서머 온 your life 발걸음 잭스로 닮은 거니 발걸음 잭스로 닮은 거니 얼굴이 나 번바뜩 이름도 나 번바뜩 너 뭐 너 뭐 그 차가 나 나로 죽게 또 보완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1분 내가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고 벌린 사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이상만 가득 찬 언라들한테 내 방해를 받아야 되겠어 아닙니다 각각 각국차 장관들은 나랑 먹고 좀 다녑시다 뭔가 덜고 있냐 중간에 혁명을 다 두는 두는 그리의 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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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